격리된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도내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진천 한 정신병원에서 하루 새 10명이 추가 감염되며 누적 확진자가 21명으로 늘었고 괴산성모병원과 음성소망병원에서도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코호트 격리된 진천 한 정신병원. 이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진천군이 병원 환자와 종사자 272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환자 9명과 직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로써 이 병원 누적 확진자는 21명.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괴산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온 환자 2명이 지난 19일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닷새간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 확진자가 정신질환자이다 보니 이들을 치료할 전문 병상이 마땅히 없다는 겁니다. 현재 정신병동이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금 일부 다른 정신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시키고 있지만 좀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신병동에도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만 환자들을 전원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성소망병원에서도 이날 환자 3명이 괴산성모병원에서는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진천과 음성병원 모두 괴산성모병원을 시작으로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염 경로 선후관계만 놓고 보면 괴산성모병원에서 확진자가 가장 먼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진천과 음성병원은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 전문치료 시설로 일반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생기면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괴산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방식인 겁니다. 방역당국은 3개 병원을 코호트 격리하고 3일마다 환자와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23일 오후 4시 기준 이 3곳 병원의 누적 확진자는 146명 이 밖의 청주에선 참사랑 요양원 관련 확진자 4명을 포함한 10명이 충주와 제천 등에서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연쇄 감염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 감염이 이어져 도내에서는 하루 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9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